휴닉은 그동안 저희가 광고했었죠 배지포유 아몬드 캐슈넛 회사인데요 오늘 소개할 것은 유기농 청정 곡물 발효 효소입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효소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분해해서 소화를 개선하고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속에서 줄어드는 효소를 채워줌으로써 대사활동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유기농 백태, 수수쌀, 찰보리, 현미 등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속편한 소화해결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식후에 한 포씩 드시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유기 가공식품 햇섭 인증까지 완료했습니다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시고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야식이라든지 폭식 이런 걸 또 배달음식 좋아하시는 분도 포함될 겁니다 또 몸이 무겁고 화장실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휴닉 유기농 청정효소로 속편하게 한번 지내보시죠 이번 주는 사실은 미리 하는 건데 우리 영건전 교수하고 미리 연휴가 껴있어서 연휴 기간에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미리 하는데 그냥 미리 아닌 것처럼 할까 그렇게 하면 좀 추접스럽지 그렇죠 그런대로 해야지 뭘 아닌 척으로 해요 근데 성격상 이게 안 돼 아닌 척하는 게 안 되니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전에 녹화 좀 미리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는 첫 번째 게 영 교수님 우리 영 교수님 이거 보자마자 바로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고 바로 선정하네 미친 새끼리네 이거 미친 새끼리네 이거 겁없는 mg 조폭 1300억 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 20대들 덜미 기가 차다 진짜 어디서 이런 것들 야 아직 머리 피도 안 마른 놈들이 벌써 피는 말랐겠죠 도박 사이트를 1300억 대를 운영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20대 동창생들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초임검사의 끈질긴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춘천지검에서 했네 근데 가끔씩 보면 경찰에서는 강원청이나 춘천지검 이쪽이 한 건 씩 이렇게 할 때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럼 거기 애들 중에 모인 애들이 좀 쎄거든 그리고 이제 도박과 관련돼서는 강원청이 좀 특화돼 있어요 네 네 정선 쪽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협력수사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도박 쪽은 아무래도 지역적인 어떤 특수성 때문에 네 좀 약간 특화돼 있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역시 여기도 뭐 궁극적으로 도박장 개장도 이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박장 개장 등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이렇게 써있거든요 네 여기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경마 등등등 해서 불법 경륜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수님 적용법이 좀 틀려요 아시겠지만 그거 경륜 경마는 또 좀 다르지 그거 체육진흥법일 거고 그러니까 내 지금 체육진흥법 그냥 일반 도박하고 다르니까 그다음에 가짜 토토 있잖아요 불법 토토도 체육 스포츠 가지고 걸잖아요 그건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뛰는 거 있잖아요 교수님 경마 경마 마사회법 관련된 거지 그건 마사회법 경륜은 뭔가 경륜 체육이잖아요 경륜 네 체육진흥법 그러니까 마사회만 좀 다르지 네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도박은 이제 그건 말고 화투나 카드고 네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박장 개장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이제 총판팀장이 25살이네 그치 25명 5살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해 그럼 총 6명이네요 6명 기소했다고 그러는데 다 20대 고등학교 동창생들이래 이게 아 나쁜 놈들이 다 범죄수익금 40억이고 네 아이고 전부 포르쉐 타고 다녔네 네 차량 그럼 gv70하고 차량 2대 압수했고 1억 5천만 원 임대차 보증반원금 청구권 이건 이제 이건 뭐냐면 아마 도박장 개설하면서 전세금 낸 거 그렇죠 전세금 요것도 이제 몰수 버전해 가지고 나중에 다 압수하려고 그런 거예요 된다며요 그게 범죄 관련된 거랑 네 범죄 도박장이잖아요 도박장 도박장 개설이니까 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얘들이 한 게 이거네요 스포츠 경비 승패를 예측해서 전자머니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식 축구 같은 것도 내가 보니까 중국 같은 데서 특히 심하대요 네 만약에 이제 뭐 인천 유나이티드하고 남의 나라 거 인천 유나이티드하고 전북하고 붙으면 어디가 이기냐 승패 얼마 걸고 그 다음에 스코어 1대0이냐 2대0이냐 무승부냐 이것도 걸고 뭐 이런 형태래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계속 배팅이 커진대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 나온 거거든요 스포츠토토가 왜 그래 유럽이 교수님 아시겠죠 춥고 많죠 덤치 럭비도 있잖아요 얘네 우리 안 하는 것도 크리켓 아세요 크리켓 아세요 인도에서는 국민스포츠라며 넓적한 빨래빵만 네 네 뉴질랜드 호주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스포츠가 원래 활성화되는데 국가가 많아서 40개나 닥지닥지부터 있다 보니까 그렇지 유럽이니까 그러니까 걸게 많은 거라 이게 돈을 그래서 이제 스포츠토토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걸 도입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상관 없잖아 스포츠토토가 많이 걸 수도 없고 자주 걸 수도 없잖아 맞아요 배팅을 그러니까 이제 불법 애들은 교수님 말대로 중국 경기 일본 경기 다 건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일본 야구까지 프로야구까지 그러니까 양성화된 상태에서 하는 건 양이 안 차는 거지 네 양이 안 차는 거지 거는 애들이 그래서 뭐 얘들 보니까 14개가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참 굉장히 얘들이 도박 사이트 보니까 뭐 판돈이 뭐 1300억 원 그러니까 회원수는 14000명이래요 이게 중독자들이 다 아니 돈이 이 사람들은 지금 얘들이 운영하는 이 도박 사이트에 아예 정의원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네 거기 가입해서 그냥 늘상 그거 한 거 아니야 그냥 재산탕진하고 제가 사감위 사회감독위원회 했잖아요 이게 주감독기관인데 사감위에 이제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했었거든요 3년 동안 와 장난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본 게 그때도 스포츠토토가 한 10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초기 당시 거든요 사이트 하나를 잡았는데 기본 방으로 다 천억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눈만 뜨면 이런 거 어떻게 하려고 이게 그게 교수님 이게 잘 걸리면 돈이 좀 벌리나 봐요 이게 일부에 대해 엄청나지 그래서 집에다가 막 현금을 천정 뜯어서 거기다 막 놓고 돈 쓰는 냄새가 숨기고 그랬잖아 운영하는 놈도 돈을 버는데 이거 배팅 잘해갖고 돈을 벌긴 버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 잃어요 다 잃은데 어쨌든 버는 애들이 있거든요 버는 놈들이 있지 그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또 이제 한두 번은 맞잖아요 맞으면 그 돈 보태갖고 더 잃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도 제가 최근에 이 관련한 얘기를 들었더니 알바하는 대학생들이나 오도바지 타고 배달업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돈 벌어서 여기다 다 꼴아 박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얘들이 더 웃기는 건 아주 고급 승용차 여러 대 나눠 타고 다니면서 음주 무면허 운전 아주 반복하고 온몸에 문신을 새겨 갖고 이제 이른바 이제 m주 조폭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전부 서울 금천구 동네 선후배래요 네 우리 동네 근데 이게 뭐 이제 그 얘기야 세 명 만 건가하고 끝날 이 사건을 초임검사가 끈질긴 수사로 관리자를 포함해서 팀 전체를 일망타진했다 이건 정말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진인동 초임검사네 춘천지검에 그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다가 얘들이 금천구 출신의 동창 선후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내고 이 중에서 팀원 한 명이 이제 얘 이름으로 임대차기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무실을 발견했는데 여기가 수익금 40억을 숨겨놓은 금고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아 금고를 그래서 이제 압수행정장 들고 그 사무실 갔더니 대형 금고 하나만 날랑 있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압수한 40억 원이 딱 있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몰수하면서 이 조직 전체를 다 일망타진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검사가 뭐 했냐면 처음에 이제 걸려서 한 건 단순 도박 내지는 뭐 이제 뭐 이런 정도로 몇 놈만 입건된 거예요 네 그런데 입건된 놈들이 휴대폰 통화 내 조회 같은 걸 쭉 하면 연결된 놈들이 쭉 이름이 나올 겁니다 아 그렇죠 개들의 특수관계를 전부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뽑아서 봐요 수사할 때도 그러셨죠 수사할 때도 그렇게 해요 네 네 여기 보니까 세 놈을 잡았는데 세 놈 잡고 세 놈들이 통화한 애들 전부 인적상 뽑았겠지 이건 분명히 도박장이라고 본 거니까 네 네 네 뽑아서 거기 나온 애들 인적 상을 전부 뽑은 다음에 개들 휴대폰 위치 추적도 당연히 할 거고 그리고 그들하고 요들의 어떤 신문 관계를 확인했을 거예요 전부 학교 동창 손후배 주거지가 거의 같은 동네고 네 네 네 이러면 얘들이 뭉뚱거리에서 하나의 조직이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 4천명이 나오잖아요 만 4천명 회원이 만 4천명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만 4천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이 안 될 거예요 안 되지 제대로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 거기 나와 갖고 돈 만 원이라도 걸면 법을 강화해서 뭐 천만 원이나 이천만 원 벌금 있잖아요 실형은 안여도 이게 뚜드럽해 가지고 야 이거 도박장 잘못 들어가면 천만 원씩 벌금 나오는 거나 이렇게 얘기해 달라는 형법학자들도 있거든요 하 그게 이제 회원 관련된 건 정말 예를 들어서 교수님 제가 이제 제가 말씀인 게 제가 만약에 한 500만 원 잃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얘네 다 잡혀갔어요 그럼 500만 원은 알바 열심히 하고 또 벌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이트 또 들어가요 몇 달 있다가 500만 원 또 잃어요 얘 입장에서는 그냥 뭐 6개월 한 번씩 이지를 하면 천만 원을 잃는 건데 문제는 그 돈이 1만 명 2만 명이 쌓이면 어마무시하죠 이게 천억 단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1300억 인가요 근데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거기서 주긴 준대요 주고 지네가 보통 마진율이 20% 정도 해서 30% 되는데 그럼 2, 300억의 돈이 모이거든요 그렇지 조폭들이 1300억 중에서 한 2, 300억은 네 근데 그걸 다 소진하는 놈이면 착한 놈이래요 차라리 그냥 다 쓰고 놀고 먹고 하면 그래 난데 이걸 종잣도 넘어가서 코인 같은 거 설계해서 들어간다든가 비트코인 같은 거 들어가는구나 아니면 종합건설사 중에 비실비실런 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대공을 못 받았다든가 이런 업체들 그냥 먹어버려요 얘네가 200억 들고 가갖고 그다음에 얘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잃은 사람은 얼마 안 잃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4000명이라고 놓으면 이게 모이면 완전히 조폭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이게 화수분이 되는 거라 그렇지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처벌을 강하게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몰수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 맞긴 맞아요 백날 해봐야 이거 회원들 14000명 이 사람들 문제 얘기해 근데 이제 회원들도 이거 구분은 해요 단순 가입 회원은 처벌할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처벌 안 하지만 14000명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입건은 해요 도박으로 이제 입건은 하는데 그래도 초범 같은 경우 입건 해 가지고 돈 잃은 놈들 무슨 크게 처벌 하나 그래서 이제 5배수법이라고 3배수법 5배수법이라고 들어봤어요 거기다 고팔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거기 사설도박장 에서 300만 원 잃었잖아요 이런 3배수법 같은 곱하기 3배에서 900만 원을 벌금 내라 900만 원 벌금 때리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좀 세게 하지 않으면 계속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조폭들이 기업화 되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종자똥 만드는 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있잖아요 사설도박장 있잖아요 스포츠토토 불법이요 이거 뭐 한 10개만 운영하면 얘네가 순식간에 1,200억 거는 한 1년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어라고 이거만 하는 거야 얘네는 뭐 그나마 착한 놈들이 다 썼나 보네 요즘에 mz조폭은 그렇게 해요 온몸에 문신 새기는 게 mz조폭의 특징인데 네 그게 있대요 자기들끼리 그냥 조폭 요즘에 계보가 없어지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에휴 참 인생 가지고 장난쳐 그래서 뭐 겁 없는 mz조폭 1300억 원대 20대 애들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잡혔다 여섯 명 다섯 명 구속되고 한 명 불구속됐다 그러는데 요거는 제대로 일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큰 돈 만지고 외제차 끌고 댕기고 한다는 개념 뭐 이런 그릇된 신념이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정말 경찰 에서 또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끊임없이 추적해갖고 아 예 맞습니다 그냥 아주 바닥채 뿌리 뽑아야 돼요 그때그때 가서 도박 사이트만 그냥 피상적으로 눈에 띄는 것만 입건 하고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아까 무슨 진동 진인동 초인검사처럼 이런 건 걸리면 그냥 아예 조직 자체를 끝까지 수사해서 완전히 도려내는 형태 네 네 발분석 일망타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형태로 앞으로 계속 하지 않으면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위에 상선이 있을 거예요 요 상선은 뭐 얘네가 다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요 위에가 또 있어요 현재는 뭐 얘네들 25살 짜리를 수계로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그러면 이게 얘들이 보통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위에 또 대가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에이 참 이거 이거 장난 아니에요 교수님 이거 돈 받고 애들이 저기 배운대요 하여튼 이후 열어막론하고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거기 가서 하는 거 자체가 망하는 지름길에 있는 이거는 누구도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답답하네 네 단독이오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 이거 우리가 한번 했었잖아 나체 촬영한 거 법원에서 증거는 없다고 첫 판단이 나왔다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성매매 단속은 거의 못할 것 같아 그렇죠 경찰이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를 쓸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어떤 이를테면 위법 증거 수집의 원칙 배제 원칙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 경찰의 과도한 행위는 아니라고 한 국가인권의 결정보다도 진일보한 평가에요 오히려 경찰에서 성매매 현장에서 사진 찍은 거 성매매 여성들 그 현장 사진을 찍은 거는 국가인권위 에서는 그건 과도한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법원에서 더 진보적인 해석을 했어요 .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 신체 찍은 건 동의 없이 촬영했기 때문에 동의 받아야 되는 건 현장이 원래 성매매 현장은 급습의 원칙이거든요 맞아요. 찍어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물어보고 들어가서 찍어야 되나 밀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아마 성매매 단속 새로운 기법이 뭐가 개발될 까는 아직 지금 딱히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 함정수사밖에 없죠 뭐. 미국에서 그래도 함정수사잖아요 . 야 이거 참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 단독 하진우 판사에요. 이분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성 등의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 일부에 대해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법증거는 증거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라는 건 아니고 이 증거는 인정 안 하겠다.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보니까 경찰이 지난 3월 달에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요즘 많잖아요. 이걸 단속하면서 나체로 했던 그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촬영을 했는데 촬영한 이후에 그 사진 지워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지워졌다. 뭐 증거로 수집하고 온다면 어차피 지워야 되겠지만 이렇게 찍은 사진을 단속팀 소속 경찰관 15명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사 정보를 공유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불법 증거로 수집된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신 찍는 것도 이제 못하겠네. 조폭들. 이거는 다 조폭들 문신 찍어서 공개할 때 하잖아요. 이번에 조직 단속했는데 했는데 거기서도 저 문신 찍어도 돼. 그러면 저 싫어요. 그러면 찍지도 못하겠네. 그니까 이 판사님은 그거야 영장주의 및 적법 절자의 원칙에 어긋나게 수집된 거거든요. 야 이거 그 영장을 받아야 되는 구만. 말이 되냐고. 현실을 몰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사님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는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현실. 수사하지 말란 얘기잖아 이거는. 수사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접대도 내가 이거 확인해 봤지만 그 당시에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카카오톡 대왕에서 보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올리고 서로 공유했는데 이 경찰관 15명이 전혀 무관한 이 사건 하고 무관한 경찰관들이 아니에요. 같은 팀인데 다. 같은 한 팀이기 때문에 공유하면서 수사정보 공유한 건데 그래야지 보고도 하고 또 그걸 참고를 해서 보고서 쓰고 그러는데 글쎄 이게 이렇게 하면은 뒤에가 더 대박이에요 교수님 제가 읽어볼게요 뒤에 페이지 강제 수사에 해당한대요 사진 촬영이. 근데 당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요. 성매매 단속에 들어갔다고 이게 수사 자체도 문제 있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성매매 단속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거는 정말 수사하기 어렵겠는데. 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수사를. 네. 경찰관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구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인격권의 침해가 상당한 바 이 사건 각 사진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성매매 현장에서 사진 찍힌 사람 동의를 안구하고 찍으면 안 된다는 건데 강제 수사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러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성매매 현장을 영장 받아서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 시간이 없어요. 그게. 급습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금 현실을 조금. 조금 아니에요 교수님. 저 개인적으로 심하게 현실에서 벗어난 바 하는 게. 걱정되네 이거. 그러면 앞으로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 첫째 성매매 대금이 오간 거를 입증하는 장부를 가져오든가. 그러니까. 아니면 지들끼리 문자메시지 한 거 확인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건데 교수님 아시겠지만 제가 성매매 특별법 만들어서 참여했었거든요. 성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옷 다 입고 있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 성매가. 근데 인권위에서는 있잖아요. 네. 좀 다른 판단했어요. 어? 아이고 참. 인권위에서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냥 일반 휴대폰으로 찍지 마라. 그러니까 공유하지 말고 일반 휴대폰 찍지 말라는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냥. 카메라 가지고 찍든가 수사용. 전용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어라 이 정도가 인권위 요구사항이었거든요. 맞아요. 뭐 그 찍은 거 자체가 단속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권위 보다 더 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런 얘기 했네. 이번 판결은 경찰이 현장 단속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명분으로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남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권위보다 사법부가 경찰의 피 촬영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판단한 부분도 주목할 지점이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판단이 나니까 이 성매매 여성들이 단속에 나섰던 경찰관들에 대해서 국가 배상 소송도 제기를 했어요. 범죄자가 무슨 경찰 상대로 손해 폐선 처벌해요. 아이고 진짜. 이제 단속한 건 미리 영장을 받겠지. 그러나 그 영장도 거기 가서 압수수색 하기 위한 영장이지 현장에서 그런 사실 없다고 옷 다 주어있고 성매매 한 적 없다고 그러면 강제로 데리고 가서 무슨 질액 채취하고 그럴 거예요. 그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짧게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판사님이 성매매를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패턴을. 무슨 얘기냐. 아까 교수님 말씀 성매매 직결지 있잖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사창가라고 얘기하는. 직장촌. 고기하고 그다음에 성매매를 맨날 하는 안마시술소는. 장소가 측정됐잖아요. 들어가서 이미 결제했고 들어갔는데 옷을 벗고 있든 안 벗고 있든 안에 들어가면 얘는 최소한 성매매하러 들어왔다고 해서 입증이 되잖아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거기 주변에서 콘돈 같은 거 자꾸 그래요. 네. 그런데 오피스텔은. 이거 어려워요. 대부분 여자애들 이름으로. 그럼요. 이거 어려워요.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하면 이게 교수님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무단주거 침입으로 거꾸로 고소당한 상황을 벌어진다니까요. 잘못하면 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오피스텔 성매매는 반드시 들어가서 성적 거래가 있는 걸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대책이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급습하자마자 사진부터 찍어야 돼요. 찍지 말라면 오피스텔은 아예 사각지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정말 문제 있네. 이 부분은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경찰에서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게 있기는 있어요. 차제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휴대폰으로 찍지 말고. 찍지 말아야죠. 그냥 전용카메라 가지고 와서 그걸로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어요. 매몸카드가 많고. 그거는 인권위에서 얘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단속을 하려고 해서 예정이 없다가도 갑자기 인지되는 경우는 있잖아. 그래서 급습하는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휴대폰으로 찍고 소명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단속 현장에서 현장급습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한다면 그게 인격권 침해가 돼 버린다면 아 이거 좀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찍은 나치죠 당연히. 그 사진이 밖으로 유포되면 경찰 의원이 크게 처벌받아야죠.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잖아 이거는. 기소하는 목적으로만 쓰는 거잖아요. 그건 교육 다 되어 있기때문에. 그런데 이걸 위법증거를 수집한 거니까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해버리면 그러면 성매매단속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비슷한데. 법을 만으로 집행을 못 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경찰의 입장이 좀 나와서 있으면 좋겠는데 보도가 그렇게 안 나와서 네.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철이 대구교도소 있었잖아요. 대구에 있었다고 그러네. 대구교도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법무부 장관 지시로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됐대요. 서울구치소로요. 그러면 이제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이 있고 정두영이 있고 정두영이. 정두영 거기 있어요. 네. 정두영이는 오래됐죠. 정두영이 우리가 대한민국 살인 사건에서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긴데 이제 아마 유영철이 하고 정영구는 삼척인가 어디에서 신혼부부 쫓아가면서 앞에서 신혼부부가 뭔지 일으켰다고 옆총으로 쏴서 자리했던 사용수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유영철이 하고 정영구 가 아마 대구교도소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얘들을 무장한 교도관들을 동원해 가지고 얘들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로 옮겨서 서울교도소로. 네. 그래서 지금 다 모이고 있네. 옮기니까 옮기니까 지금 옮김을 받는 새끼들. 이제 강호순이나 유영철이나 정영구 같은 놈은 이거 뭐야. 그러겠네. 왜 갑자기 서울구치소로 우리를 다 집결을 시켜. 네. 우리 한꺼번에 모아갖고 전부 넥타계 공단이 처리할려나. 네. 이런 쫄을 수 있는 상황이 진짜 사실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보도 나기 전에 대충 내가 교도관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대구교도소가 조금 전에 조금 이따가 이전한대요. 이전해요. 이전하면 이전하는 데는 어차피 사형집행 도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용자가 안 맞는다는 거야. 이전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 있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사형수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원래 사형확정인들은 언제든지 사형을 확정하기 위해서 뒀다가 어느 시간에 그냥 불러다가 해버리면 고마는 거거든. 그런데 사형시설이 없는 데 놔두면 거기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사형집행된다는 예상이 안 되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 새끼들은 느긋하지 않겠어 네. 그런데 이제 서울구치소는 요번에 요전번에 법무부 장관이 한번 시켰잖아. 리모델링하라 그렇지. 리모델링이 아니라 한번 살펴봐라. 제대로 기능하는지. 리모델링이지. 그런데 유일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딱 하나래.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밖에 있는 놈들 전부 모아와서 서울구치소로 갖다 놓은 거예요. 서울교도소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사형집행시설이 있었 거든요. 네 개에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그런데 여기에서 서울만 좀 시설이 좀 가동이 가능하고 다른 데는 어려 웠던가 봐요. 그것도 특히나 대구는 이전하면 안 질 거고. 없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건 형편 없대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유형처리하고 이거 정형부로 옮긴 모양인데 얘들 옮길 때 기분 더러웠을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아마 가면서 엄한 생각 다 들었 겠지. 엄한 생각. 야 이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확 집행하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우리 지금 다 모으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 새끼들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야 돼요 . 이것들이 어디서 사람 죽여놓고 가서 교도소에서 왕 노르다고 앉아 왔고 말이야. 그럼 교수님 저 예측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안 할 것 같다. 네.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액션일까요 교수님. 그래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이런 강력한 법 집행을 공약상으로 넣으신 정부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에 관련돼 가지고 책임 있는 분들이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 누가 또 물어보더라고 교수님이 사담인데 교수님 저한테 물어보는 게 사형 집행하면 이게 약간 선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형 집행하면 아마 국민의 지금 몇 퍼센트가 오히려 사형 집행하는 걸 원해요 지금. 지금 60%는 넘어갔네요. 국민 정서가요. 60% 넘어갔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형 집행하면 손해는 아닐 것 같아요. 선거라는 건. 선거하는데 손해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유와의 관계 뭐 이런 것 등등 하는데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사형 집행시설을 실질 적으로 갖춰놓은 건 그때 네 군데에서 서울구지수 딱 하나를 해요. 네. 거기만 있대요. 유영철이가 있던 대구교도소 같은 데는 1971년도에 지은데요. 엄청 오래 됐어요. 알아요. 대구교도. 그럼 적어도 사형확정인으로 선고가 확정된 놈은 그놈이 머무는 공간 은 언제든지 사형에 집행 줄 수 있는 교도소라 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시설이 있는 데라 해야지 거기 머무르게 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대구교도소 가 옮겨버리면 안 만드는데 거기에 유영철이가 따라가면 말이 안 되 죠. 물러날라 하고 있겠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유영철이하고 정영구 이 새끼들 서울구지수로 옮겨 가동 되는 대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즉시 처리할 수 있게 이 자체만으로도 얘들한테 전해진 메시지는 어마무시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 옮긴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행정 교정행정상 필요해서 취한 조치다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받아들이는 놈은 찜찜할 겁니다. 지금 현재 59명 있잖아요. 59명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새끼들 사용할 수 있는 대로 총집결신 시키는 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제 서울구치소 교도관 분들이 너무 힘들어져. 힘들죠. 대기소망하고 싶구나. 이게 난 또 걱정되더라고. 이게 발표가 되고 나니까 이것도 큰 걱정이 되더라고.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거 그러면 서울구치소는 우리나라 희대 최 흉악범들 59명이면 이거 장난 하나 관리하는 데도 엄청나게 힘든데 59명이 드글드글 있으면 이 새끼들 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행정력이 소비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 빠질 것 같은데 이거 걱정이긴 합니다 이거. 저 개인적인 사견은 다 모인 김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처리하는 게 좋지 않냐. 버튼 한 번 눌러갖고. 아니 이놈 새끼들 밥 먹이는 거 억울해요 그러더니. 억울한 정도가 아니지. 우리 세금으로 이 새끼들을 밥을 먹여. 밥을 먹여.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한 공간에서 같이 숨 쉬고 있다는 것도 억울해요 이거. 네. 이 새끼들을 새 빠지게 말이야 우리 염 교수 좋아하는 노동 교화형을 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그 돈을 한 달에 10원이 건 100원이건 피해자한테 죽는 날까지. 네. 금전적으로라도 보상하게 만드는 그런 법제라도 만들든지 살려 주려면. 네. 어. 그리고 지박값은 지가 벌어서 내게 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 메시지는 참 신선해요. 어쨌든 당군 이래로 지금 59명 다 모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59명 서울구치소서 다 긁어 모아놓고 야 여기는 사형시설이 넥타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는 곳이야. 이 메시지만 보내도 이거 찜찜할 거야. 그리고 이제 저 죄수 저놈들도 알아요. 쟤들도 공부 다 해 가지고 EU와의 관계 국제사회에서 사형이 실제로 폐지된 국가로 간주된다는 내용 법 공부 더 많이 합니다. 저 안에서 다 하겠죠. 안에서 다 해 가지고 사형집행 당할 일 없다. 유영철이 공공인이 얘기한다는데 뭐. 사형집행 대한민국 당할 일 없다고 뭐 이렇게 공공인이 얘기한다고 교도관이 직접 들었대요 그 얘기도. 그랬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우리나라하고 존속하는 나라에서 언제든지 국민들의 어떤 요구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요번에 한꺼번에 다 처리하고 말겠습니다.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해버리면 어떡할 거지.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이 최근에 사형집행을 했잖아요 했는데 아사하라 했잖아. 한참 있다 했잖아요 얘네도. 엄청 오래 됐다. 그래갖고 한동안 신흥 조폭이 거기도 막 떠올랐대요. 조폭들 있잖아요. 최근에 일이 좀 몇 개 있었나 봐 조폭 관련 사건이. 근데 아사하라 교주 있잖아요. 살인가스. 그거 사형집행하고 그랬더니 조폭 이 많이 잠수자 때 실제 효과가 나온대요. 나오지 그건 나와요. 이거 진짜로 보내버리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나는 생각 같아서는 이제 59명 요 새끼들 있잖아 다음부터 안 하더라도 종신형으로 가더라도 59명 이미 기 받아놓은 놈들 아냐 이건 그냥 한몫에 처리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어. 교수님 아시잖아요. 국제사회다도 얼마든지 이의 시킬 수 있잖아. 빚 안 갚으면 바로 압류 들어오고 채권 출신이 들어오는데 얘는 왜 빚을 안 갚어. 그러니까 정리하고 가야지. 정리하고 가줘야지. 그러니까 59명 정리한 다음에 합산형으로 갔으면 좋겠어. 하여튼 분명한 건 얘들 꼼자리 뒤숭숭할 겁니다. 잠 못 잘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나는데 생각 같아서는 사용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넥타이 공장 견학을 시키는 거야. 거기 청소를 시키는 거야. 네. 그것도 괜찮다. 거기 청소 관리는 개들한테 시키는 거야. 네. 형장을 네가 관리해라. 니들이 하라고 그 관리를 개들한테 시키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당번 을 정해 가지고 유형처리가 당번 에서 먼지 털고 깨끗이 하고 강호 순위가 바닥 정리 이런 거 그다음에 넥타이 있잖아 밧줄 이거 튼튼한 지 여부는 이럴테면 정영구가 보던지 .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시키는 게 어떻 습까. 참고로 교수님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세계 인권기관에서 이런 게 있어요. 사형 대기 수를 갑자기 끌어다가 사형 집행하는 건 정당한 법 집행 인데 애들을 예를 들어서 형장 관리 시킨다던가 아까 얘기한 넥타이 공장 있잖아요. 나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전에 그런 게 있었대요. 앞에 사형수가 사용되는 걸 뒤에 숙원사형수가 보게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니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내가 지금 하는 얘기지 청소시키라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니 그거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요 저 적극 찬성인데 그럼 또 인권단체에서 또 난리 찔까 봐 적도 없는 소리지 오직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저도 그래요. 찬성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이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사용장 사용시설 진척상황 굉장히 가동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걸로 보도를 자주자주 해 가지고 애들이 수시로 인식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제가 하나만 더 웃긴 얘기할게요. 미국교도소 일부 사형집행이 되는 주 있잖아요. 가끔 특식을 준대요. 집행 안 할 거면서. 이제 그건 이제 보낼까 봐 걱정 하게 . 진수정찬을 주대요. 그래도 그건 밥 주면 안 돼 그 생각. 그래서 딱 주는 순간에 진짜 아예 먹지도 못한대요. 이제 나 가나. 네. 잘 먹어 막 이런대요. 그러니까 교도관대 유일하게 개를 괴롭히는 게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괜찮고. 그거는 법적으로는 소동 해도 안 된대요. 밥 잘 준 게 무슨 죄냐 그래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으면 반복도 했으면 좋겠어. 아. 밥 앞에 가서 이제 행사 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아 사정에 의해서 취소 그러고 다시 집어내고. 몇 번만 반복하면 스스로 알아서 가지 않을까. 오직 미우면 이런 새끼들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저희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그 AK플라자 그 범인 있잖아요. 걔도 이번에 재판 쪽에 가서 그랬다며요. 수갑이 불편하다고. 아휴 수갑 불편하단 소리네 뭐. 심각 불편하시대. 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거는 내가 집착남 길거리에서 연인 얼굴뼈를 부러뜨린 30대예요. 얼굴뼈가 망가지고요. 이거 제대로 때리면 광대표 이거 부서진다 이거. 이게 이거를 안화골절이라고 그래요 . 이거 센데요. 교제 죽인 연인이 자신을 집착남 이라고 칭했다는 이유로 네. 얼굴뼈를 부러지도록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받았다 그랬는데. 뭐야 이건. 이거 보니까 상해염이 30세예요 남자 . 네. 1년에 집행유예 2년 줬는데 보호관찰 120시간 그렇지. 집행유예니까 보호관찰 뭐 보호관찰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같이 주겠지. 네. 6월 6일 날 지난해 6월 6일 날 새벽 4시 25분에 광주시 광산구 길거리에서 자기하고 교대하던 20대 여성 얼굴을 8차례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의 휴대전화 뺏어갖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한 내용을 전부 확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약간 집착하는 놈 맞지. 네. 그러니까 여자가 집착남이라고 그러 지. 휴대폰 뺏어갖고 막 감시하니까. 그걸 왜 봐. 그런데 집착남이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말만 집착남이지. 스토커가 오겠지. 스토커. 그렇지요. 그냥 지식일대로 한 거지 뭐. 스토커라고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8번 정도 여자 주먹으로 때리니까. 이게 이게 안화골절이 올 정도면 엄청 세게 때린 거 아니에요. 풀스윙이 한 거.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머리 붙잡고 2m가량 끌고 가고 때리고 그랬다는 거야. 네. 그래서 한 8주 나왔다고 그러는데. 평상시에도 이 여성의 옷차림을 단속을 하는데. 미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휴대폰 검사를 하고. 이런 놈하고 어떻게 하러. 이게 사람이 이게. 요즘 세상에. 그리고 조금 집 앞에서 있다가 여성 집에 딱 가서 밤 늦은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늦게 귀가하는 거 알으면 그날 박살 난다는 거야. 아니 이게 왜 집행유예가 나. 이게 왜 집행유예가 나. 이게.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건 4, 5년 나와야지 형이. 이거를 이제 이 사건을 재판부에서 데이트 폭력은 하고 재판부에서 얘기했는데 데이트 폭력은 안 된다니까. 데이트 폭력은 안 된다니까. 말을 이겼어 이거는. 그러고 이게.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집행유예 줬구만. 단 이러고 되나요. 단 근데 이제 2천만 원으로 공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합의를 해서 찾아 간 건 아니에요. 나 이 정도 2천만 원 선 정도는 내가 합의금으로 줄 의향이 있습니다 하고 법원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돈 2천만 원 공탁 한 거 참고해줬고 정과 없다. 정과 있고 없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스토커는. 이건 관계 없어요. 그다음에 뭐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건 뭐 판사님 얘기해 갖고. 좋은 변호사님 쓰셨나 보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줬다고 그러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할 때 여기서 받고 끝난 거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교수님 저 거. 근데 이제 이유가 문제예요. 이유가. 이유가 문제라니까지. 나 지금 그게 겁나요 지금. 이 이유가 문제. 이걸 왜 풀어나 이거를. 그래서 집행유예 받고 나왔는데 이거. 아니 일반인끼리 주먹으로 치고 받고 해갖고 8주 이상 진단 나오고 그러면 죄질 납품을 구속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화골절인데 잘못하면 교수님 실명되지 않아요 잘못 맞아 보냐. 안화골절 광대뼈 이런 데가 맞으면 얼굴이 뒤틀린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다. 이게 왜 집행유예.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자기 애인의 옷차림 단속하고 휴대폰 정기 적으로 검사하고 늦게 들어오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서 때려주고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사러. 이거 또 상습이잖아요 이게. 상습이죠. 이거는 마지막 폭력이고. 그러면 이거는 너무 싼 것 같은데 . 근데 요즘에 정말 이거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자꾸 요즘에 해봐요. 옛날 기록도 좀 있으면 애를 쓰고 그러는데 옛날에도 이런 게 이렇게 많았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 한번 통계 같은 것도 제가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압도적으로 늘 었어요 예전보다. 예전보다 압도적으로 늘 었어요.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횟수 이런 것 등등은 그전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데 그냥 그러고 끝나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악착같이 쫓아다 다니면서 집착하고 괴롭히고 그냥 뭐 개진상지다 하는 건 근래에 압도적으로 들었어요. 그건 교수님. 사회 풍조가 더럽게 변해 가지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한 기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나이 때 교수님 나이 때 지금 40대 50대 60대는 그 얘기 하더만 요 교수님은 똑같이 이렇게 교제 하다가 헤어져서 폭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센 사건은 있었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치근데 낮았대요. 맞았어요. 근데 최근에 왜 늘어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긴데 40대 50대 60대는 학교 때 교사에 한 폭력을 너무 많이 당했다. 선배들하고. 그러니까 안 맞아 본 사람이 없다 대부분 고등학교. 저희 때만 해도 다 맞아 봤거든요 . 그거야 뭐 많이 많이. 그러니까 이유 없는 피해자가 된 경우가 너무 많다. 우리 나이 때는. 그러니까 내가 맞는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 맞을 때 얼마나 아픈지를 대부분 세대는 이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때리거나 공격할 때 멈칫하게 돼 있다. 왜 그러면 내가 맞아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세대는 피해자 어차피 왜 그러면 쟤도 제 주변에 동창 이나 저희 나이 때 만나면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이 얼마나 무선지 나쁜 거라고. 꼭 학교라고. 왜 그래. 가정도 그렇고 가정도. 네. 그래서 맞아 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뭐 결혼 선생님 맨날 때리고 다녔잖아요. 저희 때는. 그래서 상대방 나는 이제 가해자 가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봐도. 그런데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인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먹을 때렸는데 안 하고 올 지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알 바 아닌 거지. 내 말 안 들으니까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현상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이렇게 큰 거예요 일부. 집집마다 하나하네 이제 둘이고 많아야. 네. 지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감히 나를 거부해. 네. 그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 신주단지로 컸는데. 내가 요구하는 거는 내가 안 되는 게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네가 감히 나를 거부해. 이런 게 이제 주먹질 집착으로 이제 발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빨리 우리 사회 이거 심각해요. 이거 스토킹 관련된 거. 네. 이거 심각해요. 빨리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아니 법원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오직하면 슬로건을 쿨하게 해야지기. 뭐 이런 걸 좀 막 여기저기 붙여놨으면 좋겠어. 나쁘지요. 네. 네. 요번 주 거는 뭐 한 네 꼭지 정도 다뤄봤는데. 보호관찰서에서 잘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보호관찰을 하니까. 얘는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으니까. 네. 피해자한테 또 가면 안 돼. 큰일 나요. 이것도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관리해야 될 거예요. 네. 네. 이번 주 이슈는 요 정도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끝.